액셉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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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번에 배럴댄스 뮤비가 공개되었잖아요 그쵸 그때 보시면 헬기장이 나와요 다구다구 했던 그런 배럴댄스 뮤비 제일 다사바만 했던 것 같아요 헬기장 헬기장 헬기장이에요 신기하네요 근데 좀 무서워 머리가 알파카레고 같은데 이제 어떡해 알파 카 뮤비 기분 나쁘면 치멘당 못생기면 치베트나 크으으으 풀어오어 약간 알파카와 치코리타 같아요 알파카레오리 너무 맛있는데 네,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너무 아쉽다. 사실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었는데 어디서 찍다가는 생명의 위험이 아니, 그 정도? 그래? 에이, 에이, 에이. 생명의 위험이... 경결아, 세상에! 안 돼, 경결아! 죄송합니다. 저기 살게요. 그, 방금 바뀐 곳이 있잖아. 바닥이 어디에 나와서 애들이 오늘 피가 막 늘어났어요. 저는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?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?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? 치즈가 못한다. 치즈야다. 한 끼도 안 보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실내랑 실물가 진짜 최고예요. 네. 실내가 최고네요. 그리고 막 어르신들이 자전거 하시면서 이제 어이구 이제 찍으셔가지고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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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니? 무 tiếng quelque tribute 봄봅 예스 선생님 좀 저리 러시니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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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보세요. 뭐, 뭐, 아니?